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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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가자 옛날 처음으로 이리 와! 이거 한 잔 내다 3초 Natomiast 많이 빠지세요. 건강하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무가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들에 행복하세요. 도무, 보라, 요리. 요리. 맛있는 거 사 먹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뛰회 preserv진kom. 데크ted 드실까? 이쁘잖아, 이게 대나무죠. 웅μη티다는 입장에 실망이 필요 없어진다. 요리일abi 없어.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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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잖아 이게 대나무죠 어 저거는 없어 플랜드의 대나무 있나요 리 요리 유려고 없어 어 아 아 아 아 으 이거 무슨 옷이야? 교련복 매일 입어야 돼요? 네 성놈이 연달이 재섭이 지동 남상준 왜 이렇게 남씨가 많아? 남상인 아빠 아빠 저 옷도 아니야? 진짜 귀여워 어디야 어디야 고등학교야? 이런 옷을 왜 봤어? 교복 유니폼 진짜 귀여워 우와 진짜 귀여워 우리 이제 외라머니네 집 가서는 우리 엄마 찾아보자 사촌하고 닮았다 장훈 언니 형제인데 아니 형제인데 사촌의 얼굴이 있어 밥 없나? 배고파요? 안 봤어 안 봤어 엄마 무슨 화보 찍었어 어 흐흐흐 배트나 이거 제일 신혼여행 가서 뀌 거라구나 이건 보지 않았어? 본 거 같아 어 이거 봤잖아 이거는 이거 같은 거는 카메라 앞에다가 이 필터를 껴갖고 찍는 거 핵 핵기터 뒤로 빨간 필터를 껴갖고 와 진짜 이거 그때 사진을 더 잘 찍었던 거 같아 와 필름 사진이니까 저거 말도 다 써? 아니 포즈만 찍고 그니까 근데 너무 잘 찍었어 나는 안 봤지? 아빠가 본 거야 근데 재미있는 거 엄청 오래된 거 있을 거예요 오래된 게 다행 오래된 게 다 같은 이게 근데 거의 학교에 남 책이에요? 아니면 아니아니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다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중1영어 영어 영어책 영어책이야 봐볼까? 봐봐 어떡해 교육을 시켰나? 교과서에 알맹이마 수학책 같다 수학책 같다 영어책 영어책 제 아버지 배경이 필요해요 여기 여기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하는거지 let's go out and play 오케이 I'm ready It's nice how they but we never learn that gun we only been speaking they corrected but we didn't have to learn like by heart by speaking and by listening we always learned a book this is the thing my grandmother was needing 응 응 포레 소테 포레 포레 포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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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야 브로드 근데 진짜 프랑스어로 이거 많은 문제 몇개는 프랑스어고 몇개는 그냥 영어예요 프랑스어 소테 이거는 왜 사몬스테이크 이거 맞아 포레가 포레가 젠장 포레는 포레는 포레가 한편 들리는 거 오늘 같이 똑같이 엄마도 여기서 이렇게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여요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 이쪽 이리만 두려워 제사처럼 제사 너를 지우고 다시 해 한 번 더? 이제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한 번 더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완벽하게 지금 한 번 더 해봐요 해마님은 보라 쪽으로 가면 돼 움직여요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완벽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너무 잘해. 다리 캔디질이 안 먹었지. 이건 40도. 요리 아빠가 선물이 되신 거. 맞아요. 이게 좋은 거다. 비싼 거. 하고 올라왔다가 깨끗해. 뒷골이 안 때려. 이게 고급 방주야. 이게. 아니 보라는 순이 많이 필요해. 달려다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요리가 나랑 닮았어. 누가 누구냐고 그래. 여기. 60개를 쌌어. 엄마 유지 좀. 너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지지달라는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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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겠지. 이런 거 실크린 거 같다는 거야. 이거. 내 방에 있던 요지야. 근데 이거. 동그란 여기 끊어. 이제 돈이야. 응. 갔다. 갔다. 나는 왜 얘가 자꾸. 한 양지를 맞어. 엄마한테. 나가면서. 골고루. 얘는 손이 많이 일한다고. 엄마한테. 아. 아유. 아유. 아 아끼고를 써도 되나. 아니 나았어. 나세가 있나 봐. 나세가 엄마. 김치대 states 한번. 아이 맛있게. 잘 먹어. 이리와. 응. 그리와. 아니. 그레인스. 그레인스. 먹어. 오데기 그거 뭐 쓰일게요. 사인할 때. 형. 형이. 응. 아가님 많이 안나. 엄마, 그 플라스틱 그거 누구세요? 도영이야? 생각이 안 나? 도영은 생각이 안 나, 얼른 맛있어요? 음, 맛있다 여기 있는데? 저런 할머니 계신데? 젓갈이 오자? 너도 먹고 응 이게 소금 언제인 거야? 간 돼 있을걸요? 쌈장만 하면 돼요 우리 먹었어 여기 있어요 내가 귀찮은 건 아니고 울지마 미꾸나 저 어디로 잡으라고 하세요? 코리아 습관이야 코리아 습관 어그러라면 불리야 불리야 어그러면 또 코리아 습관은 어느 나라만 몰라 다야? 요새? 아니, 많이 남았어 밥 많이 남았어 왜? 컵에 국물 조금씩 그냥 운기가 되는 거거든 이거는 나중에 맛을 먹을걸? 쌀도 맛있고 밥을 잘해서 쌀도 맛있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불꽃 보라 그냥 한입에 그냥 한입에 아빠로 먹어봐 통조림이구나 통조림이구나 네 담백해 맛있어요? 담백해 담백해 먹어봐 기루예요 이거는 술록이랑 안 돼 맛있어요 술록 고기 으깬 거야 이거는 뭐야? 술록 고기 으깬 거 마음의 고기를 음 술록 똥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예 근데 진짜 참치 같아 맛은 아 진짜? 누가 먹으면 좋은데 흑백주 맛은 안 해? 티끗이 티끗이 흑백주 맛은 안 해? 예, 티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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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다 먹네 거기는 그릇도 필요가 없겠다 이게 그릇이니까 그릇이 필요가 없겠다 그릇이 필요가 없겠다 그릇이 필요가 없냐 그릇이 신기해 미국 과자고 내가 네? 미국 과자고 미국 과자고 이거 귀리 귀리 과자 귀리 다 귀리 과자예요 귀리 그래 몸에 좋은 과자 이거 귀리 고마워 우리 집에 보라에 엄마 말려놓은 거 있어 그니까 아